진짜 여기는 보물 캐러 가는 길 같다. 그런데 꽤 약간 가파르기도 하다. 보물 하니까 그냥 무조건 유물만 생각했죠?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이 산속에 무슨 보물이 있다고. 힘을 내셔야 됩니다. 누가 계셔? 안녕하세요. 이거 뭐 키우시는 거예요, 산에서? 네, 산마늘이에요, 명이나물. 주인이세요? 네네. 부자셨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명이나물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자라요? 네, 강원도 홍천에도 명이나물 있죠. 명이나물이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 명이나물 장아찌. 지금 명이나물 먹을 철이에요? 지금 또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꽃 때 꽃이 펴잖아요, 하얗게. 이걸 먹는다는 얘긴데? 네, 그냥 이거랑 이거보다는 두 개가 조금 더 맛있어요.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? 네, 드셔도 됩니다. 맛있어요. 진짜요? 맛있어. 달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씹을수록 달아. 근데 이게 막 그런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 건강한 단맛이라고 그러나? 그렇죠. 이거 맛있다는 거 거짓말 같죠? 아니 진짜. 보통 왜 상추도 왜 줄기 해서 먹잖아. 상추 줄기. 상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줄기를. 그걸 뭐라고 그러지? 상추 줄기? 상추 줄기요. 상추 줄기를. 아니 그게 이름 있어. 교진아 이름이 있다고. 그거 죄송합니다. 그게. 누나 이 풀에 되게 예민하세요. 아 그래? 명예는 부고요. 네. 저희 또 보물이 있죠. 막 오늘 패션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다니까. 아 좋아. 사장님. 뒷맛도 되게 향이 오래 간다. 너무 좋아. 진짜.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야. 어우 여기는 그냥 낭떠러지네. 조심하세요. 여기 있다. 아니 무슨 보물이 있길래 사장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험한 곳으로. 보물이 있어서 그런지 뭐 발걸음이 아주 가볍네. 지금. 근데 이거 그냥 계곡과 풀밭인데. 아니 보물이 어디. 보물을 밟지 마세요. 거봐 밟지 말해 뭐가 있대는 거야. 땅속에 뭐가 있대잖아. 아니 근데 뭐 알아야 한 발걸음이 있잖아. 사장님 그럼 여기 더덕 하는 거예요? 더덕? 아니에요? 근데 더덕과 도라지가 보물까지는. 왜 더덕 비싼 건 얼마나 비싼데. 산삼보다 비싼 게 더덕인데. 애 말한 그 산삼. 산양삼이. 아 진짜로? 여기 지금 산양삼이 있어요? 전혀 모르겠는데. 그게 한 지금 8, 9년 정도 됐으니까. 8, 9년? 네. 한번 찾아보세요. 자 얼른 찾읍시다. 얼른 내봅시다. 근데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힌트를 주셔요?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돼요. 어떻게 생긴. 비 다섯 장이네. 다섯 장. 고개를 돌린 수가 다 똑같이 생겼어. 난 찾을 수 있어. 나는 보물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 있어. 이거 이거. 그렇지 그렇지. 이거 왜 바로 봤어? 입을 보면 알지. 이거 크다. 이거 크다. 이거 커. 살살, 살살. 살살, 살살. 살살하고 있어요. 개 switching. 어, 깼구나? 오, 크다? 우와. 신받다. 엄청 크다.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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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신받다, 신받다. 아니, 내가 발견했는데 이동이 가로채갔어. 그게 9전 정도 될 것 같아요. 9년? 9년, 9년, 9년. 제대로다, 군연. 군연, 군연. 나온다, 나온다. 신받다.